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오늘 아동복지론 제 12주차 수업을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입양 아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가정위탁 아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 파워포인트를 띄워놓고요 파워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 수업에 참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가정위탁 아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오늘은 제1절 가정위탁 아동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고 제2절 가정위탁 아동을 위한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1절 가정위탁 아동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가정위탁 아동 지난주에 배웠던 입양 아동 좀 분명히 차이가 있죠 입양 아동은 실제 새로운 부모를 만나서 사회적으로 법률적으로 그 자녀가 입양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가족을 만나는 것인데요 이 가정위탁 아동이라는 것은 실제 그 가정의 아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위탁을 받아서 아동이 성장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가정위탁 아동의 개념은요 가정 내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정상적인 부모 자녀 관계를 유지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 가정의 위탁을 받아서 성장하는 아동을 우리가 가정위탁 아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1960년대 시설의 많은 부작용으로 인해서 탈시설 운동이 대두가 되었고 위탁보호 사업이 장려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가정위탁 사업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고아가 발생이 되면 시설에 입소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시설복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에서 대단히 많은 인원들이 함께 자라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발생이 되게 되었죠 그래서 이때부터 운동이 벌어졌던 것이 시설을 탈피하자 하면서 탈시설 운동이 전개가 되었죠 그러면서 위탁보호 사업이 장려되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동이 자기 가정에서 양육될 수 없을 때 입양이 바람직하지도 않고 불가능할 경우 타 가정에서 일정한 계획된 기간 동안 보호와 양육을 받는 대리보호를 받는 것을 우리가 가정위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가정위탁은 하루 24시간 내내 친부모가 아닌 다른 부모의 가정에 의해서 대리보호를 받는 여러 종류의 양육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위탁 아동들은 가족의 붕괴나 결손가정, 이혼이나 사망이나 별거, 질병, 사업, 투옥 등으로 인해서 아동 양육이 어려울 때 부모의 문제,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중독, 정신질환 등 이런 부모의 문제나 아동의 문제 예를 들어서 정서적인 문제, 행동상의 문제 등이 있을 때 또 아동이 유기나 학대의 위험이 있을 때 주로 가정위탁 아동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복지법은요 아동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등이 이 가정위탁 아동과 관련된 뒷받침하는 그런 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정위탁사업의 영역을 보면요 2017년 아동분야 사업 안내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1990년도에 가정위탁사업이 시범 실시되었습니다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시범 운영이 되었습니다 강원도에서 시범 운영이 되었죠 그래서 2003년부터는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해서 16개 시도 총 17개소가 운영이 되게 되어서요 본격적으로 가정위탁사업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2004년 7월에는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가 설치되었고요 2005년 7월에는 아동복지법을 개정을 해서요 가정위탁 보호의 법적 근거를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8월에는요 아동복지법을 개정을 해서 시군고 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가정위탁 보호 아동자립 지원 근거를 규정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3월에는요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서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아동복지시설에 포함을 하게 되어서 본격적으로 가정위탁 지원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위탁 아동의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201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요 전체 세대수가 만 706세대인데 아동수는 만 3,728명이 되겠습니다 이 만 3,728명은요 대리양육가정과 친인척위탁가정과 일반위탁가정 이렇게 나눠서 대리양육가정은 조부모님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부모를 대신해서 대리양육하는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대리양육가정은 제일 많습니다 아동수로는요 9,127명이고요 친인척위탁가정은요 이모나 고모나 친인척이 아동을 위탁하는 것을 친인척위탁가정이라고 하는데 아동수로는 한 3,556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위탁가정은요 전혀 할머니, 할아버지도 아니고 이모, 고모,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도 아닌 전혀 관계가 없는 일반위탁가정은요 아동수로는 1,045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위탁 아동의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대리양육가정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친인척위탁가정이 그 다음이고요 일반위탁가정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발생 유형별로 요보 아동 현황을 보면요 2016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빈곤이나 실직, 학대 등으로 아동이 총 4,592명 중에 빈곤, 실직, 학대 등으로 3,148명이고요 비행가출 불황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요보 아동이 3,14명이고요 미혼모, 미혼부로 인한 요보 아동은요 856명이고요 기아, 이렇게 굶주리는 아동을 얘기를 하죠 기아일 경우에는 264명 미아, 잃어버린 아이를 얘기를 하죠 미아일인 경우는 1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발생 유형별 요보 아동 현황을 보면요 빈곤이나 실직, 학대 등으로 발생되는 인원이 절대적으로 3,148명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보 아동 발생 및 조치 현황으로요 우리가 요보 아동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요보 아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요보 아동이 발생이 되면 우리가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방법과 가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시설 입소에는요 양육시설에 입소를 하게 됩니다 이 양육시설은 우리가 일명 예전에는 고아원이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지금은 보육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망보육원, 희망보육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보육원, 예전에 고아원을 우리가 양육시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양육시설에 입소하는 경우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736명, 38.8%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일시보호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541명에 11.78% 정도가 되고요 장애아동시설에 입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12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605명으로 13.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보호는 소년소녀가정, 입양, 가정이탁 이렇게 세 개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소년소녀가정은 2008년도에는 2.36%였는데요 2015년도에 보면 6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소녀가정은 UN에서 권고하기를 이 소년소녀가정들은 위험하기 때문에 이 소년소녀가정을 없애고 대신 가정에 위탁을 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권고를 받아서 우리나라에서는 점차적으로 소년소녀가정을 두지 않고 이 소년소녀가정이 발생될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입양을 하거나 가정의 위탁을 통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보호의 두 번째 입양인데요 입양은 243명 5.29%고요 입양보다는 우리가 중간단계의 가정위탁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리양육위탁 같은 경우는 1024명 22.3%에 해당되고요 친인척 및 일반인 경우에는 425명으로 9.26%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요 가정보호는 월등하게 가정위탁을 통해서 보호를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정위탁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가 가정위탁은 무료위탁이 있습니다 위탁 양육료를 받지 않고 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것을 무료위탁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고용위탁이 있는데요 이 고용위탁은 옛날에 도제제도처럼 보호받는 아동이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고용위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도제라는 것은 뭐냐면 견습생이에요 그래서 어떤 공장이나 이런 회사에 들어가서 먹고 자고 입는 것을 대신 그 공장에서 주고 거기서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고용을 통한 보호를 한다고 해서 고용위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집단위탁가정인데요 같은 성의 아이들을 4 내지 12명으로 구성해서 한 가정에서 보호 양육하는 것으로 작은 시설 혹은 확대된 가정과 같은 형태를 유지하는 것을 집단위탁가정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구루폼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정위탁의 종류에는요 무료위탁, 고용위탁, 집단위탁과정 이렇게 세 가지의 가정위탁의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요 우리 가정위탁을 하는 데 있어서 원칙이 있는데요 이 원칙 6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정위탁을 할 때의 원칙 첫 번째는요 아동 중심의 원칙입니다 아동의 건전한 인격 형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가족 보존의 원칙입니다 친가정의 가족 기능을 회복시켜 아동이 친가정으로부터 복귀하는 것을 돕고 친가정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가정을 발굴하여 건강한 위탁가정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위탁하기보다는 원가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렇게 하기도 어려울 경우에는 대리가정위탁을 그래서 조부모나 친인척으로 하여금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칙 그것을 가족 보존의 원칙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친인척 가정 우선 배치의 원칙 이렇게 있네요 친인척 가정에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아동의 문화적 정서적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아동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서 친인척 가정을 우선 배치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번과 3번의 연장선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연계성의 원칙인데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친가족의 가족 기능 회복을 위해서 지역사회 협력기관과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의 각종 보건소라든가 또 드림 스타트 센터라든가 또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잖아요 사회복지기관 이런 협력기관들과 네트워크를 체계를 통해서 연계성 있게 가정위탁을 추진한다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적절성의 원칙인데요 아동 및 위탁가정의 특성이 고려된 적합한 위탁가정에 아동을 배치하고 사례 개입에 요구되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것이 적절성의 원칙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여섯 번째 전문성의 원칙인데요 위탁보호 과정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각 분야별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전문성을 향상시키는데 이런 원칙 전문성의 원칙을 가지고 위탁가정 아동을 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 2절 가정위탁 아동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위탁 아동 사업 서비스인데요 대상 아동의 자격 요건 그래서 대상 아동은요 보호 아동이 있습니다 보호 아동 보호 아동은 18세 미만의 아동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에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에 아동을 우리는 보호 아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호 대상 아동 발생 시에 2세 미만의 아동은 가정위탁을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뭐 시설보호도 있고 가정위탁 보호도 있었는데요 2세 미만인 경우에는 시설보다는 가정위탁을 우선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대상 아동에는요 보호 아동 우리 18세 미만의 아동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18세 미만이 아닌 아동이면 18세 미만이 넘으면 아동복지시설에서 이제 퇴소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아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18세가 넘게 되면 이상이 되게 되면 우리가 보호연장 가능 아동이 있습니다 보호조치 중인 18세 이상의 아동 중에 다음 요건에 해당하면 위탁보호기간 연장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하면 그래서 이 표에 의하면 보호연장 가능 아동에 대해서 이 각 법별로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 표를 참고를 하시면 만 18세 이상이 되더라도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호연장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 표를 참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가정위탁 아동의 보호 대상 아동에는요 소년소녀 가정의 가정위탁 보호로 전환의 추진이다라고 했는데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아동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서 소년소녀 가정은요 유엔 등에서 폐지를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소녀 가정이 발생이 될 경우에는 가정위탁 보호로 전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소년소녀 가정 그래가지고 많은 이제 사회적인 그런 보호를 요청을 하고 또 문제를 야기를 했는데요 이제는 소년소녀 가정일 경우에는 가족위탁 보호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요 소년소녀 가정에 지원되었던 결연이나 학자금 대여 또 대학특례 입학 또 장학금 등과 각종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소년소녀 가정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대상 아동의 자격조건에 두 번째 가정위탁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 가정위탁의 유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리 양육 가정위탁으로 조부모에 의한 양육이 있어요 이건 대리 양육 가정위탁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처 가정위탁 친인처 가정위탁 유형이 있고요 또 세 번째는 혈연관계가 없는 일반 가정위탁 이렇게 세 가지 가정위탁 유형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은 아까 표에서도 살펴봤듯이 대리 양육 가정위탁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친인처 가정위탁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 가정위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탁 가정 선정 기준을 한번 살펴보면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탁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또 위탁 아동에 대해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으로써 자란할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위탁 부모의 나이가 25세 이상으로써 위탁 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이어야 되죠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위탁 아동을 포함해서 4명 이내일 것 그래서 18세 이상의 자녀는 제외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아이들이 있을 경우에는 위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위탁 아동을 포함해서 4명 이내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 없을 것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위탁 가정 선정 시 추가 검토 사항인데요 우리가 위탁 가정 요보 아동을 위탁을 할 경우에는 그 요보 아동이 또 다른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위탁 가정에 대한 선정 기준을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선정이 돼야만 그 요보 아동들이 제대로 보호를 받고 양육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위탁 가정 선정 시 추가 검토 사항으로요 위탁 아동을 친자녀처럼 양육하기에 필요한 성품, 경험, 지식을 갖춘 자를 위탁 부모로 선정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또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위탁 아동을 양육함에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 또 위탁 아동과 동거할 것 위탁 부모의 주소지에서 동거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탁을 했는데 아동은 따로 살고 또 위탁 부모는 따로 살고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위탁 부모의 주소지에서 동거를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위탁 아동을 건강하게 부양하기에 어려움이 없을 정도의 재산이 있을 것 그렇죠? 재산이 없이 위탁을 하게 되면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위탁 가정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가정조사 시 이웃 등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위탁 부모가 될 차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 2조 위탁 가정의 선정 기준에 따라서 위탁 부모가 될 자격이 있을 것 이렇게 이런 사안들을 잘 검토를 해서 위탁 가정을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탁 가정이 되게 되면요 위탁 가정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가정 위탁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위탁 부모 중 한 명 이상은 반드시 기본 4시간에 위탁 부모 양성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위탁 가정 교육을 받아야만 기본 4시간을 받아야만 가정 위탁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대리 양육 및 친인척 위탁 가정의 경우에는 가정 위탁 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를 하면 되겠습니다 가정 위탁을 하고 있는 일반 위탁 부모 대리 양육 및 친인척 위탁 부모는 반드시 매년 4시간 이상의 보수 교육을 이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위탁 가정 교육을 통해서 여보 아동들을 잘 보호를 하고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탁 가정 교육을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가정 위탁 유형별 선정 절차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대리 양육 또는 친인척 위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동을 위탁하여 양육하고자 하는 조부모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를 얘기하죠 또는 친인척은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가정 위탁 보호 대리 양육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게 되고요 조부모 또는 친인척 위탁 부모에 대한 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를 한 후에 별 문제가 없게 되면 가정 위탁 보호를 결정 후에 해당 가정 위탁 지원센터에서 통보를 하게 되면 대리 양육 및 친인척 위탁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일반 가정 위탁은요 읍면동에서는 보호 대상 아동이 발생이 되면요 아동과 그 가정을 조사를 하고요 대리 양육 친인척 양육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먼저 살펴보고요 만약에 가능하게 되면 대리 양육 또 친인척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주게 되고요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군구에서 일반 가정 위탁을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군구에서는요 위탁 아동 거주지에서 지역 가정 위탁 지원센터에 아동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를 해가지고요 위탁 가정 발굴을 의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의뢰를 하게 되면 일반 가정 위탁 심의를 거쳐서 적합하면 선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 위탁 지원센터에서는 가정 위탁 보호 의뢰된 아동에 대한 적합한 위탁 가정을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보호 대상 아동이 발생되게 되면 보호 대상 아동을 위탁 가정하고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지역 가정 위탁 지원센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위탁 가정을 선정이 되게 되면요 위탁 가정을 사례 관리를 하게 됩니다 아동 발생 소재지 시군구는 아동 카드를 세부를 작성을 해서요 한 분은 위탁 부모가 한 분은 가정 위탁 지원센터에서 한 분은 자치단체에서 비치를 하고요 가정 위탁 지원센터에서는 아동을 위탁 가정으로 배치하고 가날 행정기관과 협조해서 위탁 아동과 위탁 가정을 사례를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보건소와 지역 가정 위탁 지원센터와 또 동주민센터와 지역사회복지센터와 함께 사례관리팀을 구성을 해서 이런 위탁 가정을 사례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자 네 번째 가정 위탁 보호 종결인데요 친가족 복귀 및 위탁 종결입니다 보호 아동의 보호자가 직접 아동을 양육을 하려는 경우에 위탁 가정 위탁 가정 위탁 보호가 종결이 되겠습니다 그 지난주에 우리가 입양 아동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입양 아동은 친부모가 양 부모로 모든 권한과 권리를 다 위임하는 것을 다 위임하는 것을 우리가 입양 아동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가정 위탁 보호는요 다시 종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호 아동의 보호자가 직접 그 아동을 양육을 하려고 할 경우에 종결이 되겠죠 그리고 보호 대상 아동이 18세 이상이 되면 보호 조치가 종료가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가정 위탁 보호가 종결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요 가정 위탁 종결 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보호 조치 중인 보호 대상 아동이 18세 이상이 되면 보호 조치를 종료를 하여야 하지만 아동복지법 제 16조 2항에 따라서 보호 기간 연장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표를 보여 드렸죠 그래서 그 표를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표를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정 위탁 보호를 신청을 하게 되면 읍면동에서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요 시군구에서는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또 가정 위탁 지원센터에서는 이렇게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가정 위탁 보호가 결정이 되게 되면 읍면동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 위탁과 친인척 대리 양육 이런 절차를 통해서 위탁 업무를 보게 되겠고요 시군구에서는 일반 위탁은 이런 일들을 또 친인척 대리 양육에서는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가정 위탁 지원센터에서는 일반 위탁에 대해서 이렇게 위탁 가정을 상담해서 적합한 가족 연계 후에 가족 위탁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사례관리 얘기를 했죠 읍면동에 사례관리 및 복지 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군구에서는 위탁 아동을 지원을 하게 되고 가정 위탁 지원센터에서는 사례관리를 통해서 위탁 아동이나 위탁 가정 또 친가정을 관리를 하고요 위탁 부모 교육 또 위탁 아동 및 위탁 가정 상담을 지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위탁 보호 종결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이 편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가정 위탁 아동을 위한 복지 서비스 위탁 가정 유형별로 위탁 아동 수는요 2016년도를 기준으로 하면요 세대수는요 1,197세대의 아동은 1,2,896명인데요 대리 양육 가정이 절대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8,578명이고요 친인척 위탁 가정은 3,348명 일반 위탁 가정은 970명의 위탁 아동 수가 2016년도에 1,12,896명이 되겠습니다 이 현황표는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정 위탁 보호 아동 연령별로 아동 수를 한번 보면요 2016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1,12,896명 중에서요 영아는 121명 또 유아는 585명 또 초등생은 855명이고요 초등생 11세부터 13세까지는 1,451명이고요 중등생은 2,860명 또 고등학생은 4,835명 20세 이상은 2,189명으로 이렇게 집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령별로 살펴보면요 중학생 고등학생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또 20세 이상으로도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가정위탁 아동을 위한 복지 서비스 우리 가정위탁 아동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가 있고요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가 있는데요 전반적인 가정위탁 아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컨트롤 역할을 하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전문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요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 대한 평가 또 가정위탁 통합전산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요 가정위탁 아동에 대한 기업, 단체 등의 후원장려 및 연계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인데요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는요 2016년도 말 현재 각 시도에 17개소의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는 가정위탁보호 업무를 지원함으로써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요 가정위탁사업의 홍보 및 위탁가정의 발굴 위탁가정의 사례관리 또 친부모가정으로서의 복귀지원 관할 구역의 가정위탁 아동에 대한 지역사회의 후원장려 및 연계사항을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이런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정위탁 아동 및 가정지원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첫번째가 경제적 지원인데요 양육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기처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생계비 등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가정위탁 아동에 대해서는 자립지원정착금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또 가정위탁 아동에 대해서는 대학진학자금 등의 지원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가정위탁 아동에 상해보험료를 지원하고 있고요 가정위탁 아동에 심리치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리양육 또 친인척위탁가정 전세자금을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대리양육 또는 친인척위탁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정위탁 아동 및 가정지원 내용으로서요 두번째는요 후원자 및 결연기관을 지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원자를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대리양육 친인척위탁가정 등 가정위탁보호 아동의 경우 가까운 이웃에 거주하는 아동위원 또 종교인 또 지역여성지도자 또 공무원 또 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원 등을 후원자로 지정해서 고충이나 애로사항을 상시 의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후원자는 결연기관에 직원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게 되고요 또 후원금 사용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가정위탁 아동과 가정지원을 위해서 결연기관과 협조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결연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지원하고 후원자와의 만남 행사 등 후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자 가정위탁 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공동생활 공동생활 일명 그룹포험 운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공동생활 가정 그룹포험은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공동생활 가정은 아동복지시설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그룹포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그룹포험 공동생활 가정은 보육원, 대규모 시설의 보호를 받기 보다는 이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을 형성함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자라나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이 공동생활 가정을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집단 시설 위주의 보호에서 소규모 가정 형태의 보호로서의 전환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 공동생활 가정이 만들어졌고요 또 사회 중심의 아동 보호를 위한 새로운 보호 형태로 논의되는 과정에서 1996년도 12월 그룹폼제도 도입을 결정하고 1997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연도불 그룹폼 현황을 보면요 점점 많아지죠 2005년도에 154개소였는데요 2015년 10년 후에는 480개소가 설치가 되었고요 그 비용은 지원 예산은요 86억 2천 3백만 원 정도 2005년도에 4억 2천 4백만 원에서 2015년도에 86억 2천 3백만 원이 지원이 된 거니까요 인건비나 운영비를 통해서 시설이 많아지는 것만큼 또 이렇게 지원 예산도 많아지게 됐죠 그래서 이런 공동생활 가정을 활성화 시키고 있죠 여러분들 그 주변에 보면 이 공동생활 가정 이렇게 뭐 티나지는 않지만 예전에는 이제 뭐 보육원 같은 경우는 저기 먼 데다가 이렇게 인적이 드문 곳에다가 보육원 고아원을 이렇게 설치를 했죠 근데 이제 이 공동생활 가정 그룹폼 같은 경우는요 우리 주택가 안에 더불어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주택가에 일반 사람들과 함께 오려져서 살 수 있도록요 그 소규모 이제 뭐 빌라라든가 단독주택이라든가 또 때로는 아파트를 이용해서 공동생활 가정을 운영을 하기도 합니다 이 공동생활 가정은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남녀분리형 그룹폼이 있고요 남녀 혼합형 그룹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법 제 50조 규정에 의해서 신고한 공동생활 가정을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소 아동별 지원 기준인데요 5인 이상 4인 3인까지는 전액을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를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공동생활 가정의 아동 수는요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이들에 대한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생활 가정의 시설수 및 보호 아동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2016년도를 한번 기준으로 해서 시설수는 510개소입니다 그리고 보호 아동의 인원은요 275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령으로 보면은요 영세부터 7세 미치아 아동이 428명이고요 또 8세부터 13세 초등학생이 878명이고요 또 14세부터 16세 중학생이 701명이고요 17세부터 19세 고등학생이 613명 그리고 20세 이상 대학 재학 중인 학생이 10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37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홈을 통해서 가정과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공동생활 가정 운영에 있어서 아동 대상 안전 의무 교육 내용인데요 이 표는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공동생활 가정 운영에 있어서 종사자는 아동 양육 시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특히 아동학대 교육을 반드시 이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학대 아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예정인데요 공동생활 가정의 종사자가 아동을 학대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동학대 교육을 반드시 이수를 해야 되고요 그룹홈에 입소한 12세 미만의 아동은 지역 내에 드림스타트를 활용해서 보건, 복지, 교육, 문화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해서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격리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도에 필수적으로 1개소 이상씩 설치 운영을 해야 되겠고요 공동생활 가정은 24시간 아동 보호 양육 시설로서 1인 이상의 종사자가 상주하면서 요보 아동의 보호 및 양육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생활 가정 운영 매뉴얼을 상비하고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아동 복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공동생활 가정 그룹홈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동생활 가정 운영인데요 원가족 지원 및 친권에 대한 적절한 개입 등을 통해서 원가족 복귀를 도와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리 복지 시설이 좋고 아무리 복지 서비스가 좋다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아동 같은 경우는 원가족, 원래 가족의 품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문제는 원가족 내에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가 문제인데 원가족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가급적이면 원가족으로 복귀해서 친부모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시설보호 아동의 원가족 복귀를 위한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지원을 해야 되겠고요 가족 내에서 아동의 보호가 불가능하거나 부모로부터 아동을 분리하는 것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라고 판단될 때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해서 가정위탁 및 아동복지시설 이용 등의 다양한 보호조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아동복지법에서도 얘기를 했고 또 입양아동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아동이익의 최우선의 원칙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가정위탁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 또 아동복지시설의 보호 아동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수급자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동발달 단계에 따른 자립준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자립정착금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아동의 기준은 만 18세 미만이죠 18세 이상이 되게 되면 아동이 아니고 이제 성인으로서 성장을 하게 되고 이제 보육원이든 가정위탁이든 간에 독립을 해서 자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마다 필요한 돈이 또 있고요 또 자립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18세 이상이 됐을 때 아동발달 단계에 따라서 자립준비를 이렇게 한계단 한계단 해 나갈 수 있도록 자립준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요 또 꾸준히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자립정착금을 지원을 해서 성인이 돼서도 스스로 독립하고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가정위탁 아동 그런 여보 아동 보험이 양육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가정위탁 아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수업 받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주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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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